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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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박기취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홍대 대미카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공간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. 33주년 데뷔 기념을 이렇게 올해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실까 굉장히 기대가 됐고 또 설렙니다. 여러분들 만나 뵙고 아주 좋은 시간,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또 만나요. 두부 이 사람은.. 이렇게 배터리야. 이 사람은 이 책을 쭉쭉하게 세운 걸. 이것은 정리해서 내가 책을 쭉쭉하게 쭉. 그거는 그 책을 쭉쭉했다는 것. 나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이제 뱀뱀고 있는 장면을 제외한거 같아요. 이제 뱀다. 여기 밑으로 들은 장면을 열어보는 것 같아요.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장면을 보시기 전에 뱀다. 하이 오늘 왜 시험? 너무 예뻐요 소중한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